이번 시간은 Bb-K를 만들기입니다. Bb을 기준하여서 2도와 3도는 반음, 5도와 6도는 반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K를 암기하는 방법은 근음으로부터 온, 반, 온, 온, 반, 온, 온 이런 규칙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의 온음인 C를 찾았고요. C의 반음인 Db, 그리고 Db의 온음인 Eb이고요. Eb의 온음인 F, F의 반음인 Gb, 그리고 Gb의 온음인 Ab이죠. Ab, 그리고 Ab의 온음인 Bb 이렇게 이제 정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답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에 보니까 Bb, C, Db, Eb, F, Gb, Ab, Bb, C와 F를 제외한 모든 음계에 플랫이 붙었고요. 플랫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C, M, R, R, E, Sol에 지금 플랫이 붙게 되었죠. 그렇다면 Bb, M와 같은 스케일은 Db, Major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Db, Major 스케일도 F와 C를 제외한 모든 음계에 플랫이 붙었죠. 그래서 Bb, Minor 스케일과 Db, Major 스케일은 같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